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거는 얘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. 악당인들 영화에 나오는 엔트맨 그림이 있고 총 여덟쪽의 cd가 x 회사에서 나왔습니다. 동대문에 갔더니 딱 한개 남았어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는데 품질은 예상보다 응급이 좋더라구요 예상보다 이렇게 엔트맨이 하나 뚫고 엔트맨이 아니다. 얘도 뭐 작아질 수 있는거 같던데 어우 왼쪽 프린팅이 좀 엉망이다 좀 엉망이죠? 뭐 이정도 뭐 좋다고 봐야 할거 같긴 한데 헬멧이 조금 헬멧이 조금 헬멧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이게 엔트맨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과연 x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 어려운 헬멧을 재현을 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.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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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 이렇게 좀 악당같은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오오 은근 잘 구현했어 은근 기대보다 기대보다는 그래도 잘 구현을 한거 같긴 한데 아쉬운 면도 억지않아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 하나 들으시랍니다. 여기 장총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제가 엔트맨 3개를 조입을 해봤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걸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